중국발 수출춤체가 지난해 전세계 항만 실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국 해운전문저널 CI가 집계한 2015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실적에서 상위 30대 항만은 전세계 물동량의 55%인 3억 6,840만 TU를 처리했는데요. 전세계 물동량의 반 이상을 처리했지만 중국 경제성장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물동량은 전년 대비 0.7% 증가에 그쳤습니다. 중국 상하의 항은 지난해 3,650만 TU를 처리하며 6년 연속 컨테이너 처리 세계 1위 항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. 싱가포르 항은 2위 자리는 지켰지만 전년 대비 8.7%나 감소한 3,090만 TU를 처리하며 10위권 항만 중 가장 큰 물동량 감소를 보였습니다. 링보 저우산항은 홍콩항을 제치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. 특히 지난해 물동량 2,060만 TU를 처리하며 전년 대비 6.1% 성장이 상위 12항만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부산항은 지난해 전년 대비 4.1% 증가한 1,950만 TU를 처리하며 6위를 기록했는데요. 부산항은 5위 홍콩항과 불과 50만 TU의 격차를 두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부산항은 2017년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S 뉴스 정재희입니다.